기아 자동차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확실한 성능으로 무장 안되다 착한 가격으로 가성비 좋다 소문난 신형 소울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기아 자동차는 2021 소울과 2021 소울 EV 전기차를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2021 소울을 첨단 주행 안전 기술을 기본화해 운전 편의성, 안전성, 상품성을 모두 높였다 기아 자동차 또 원격 시동 스마트키를 전트림 기본 적용하는 등 첨단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기아 차는 2021 소울의 뒷좌석 승객 알림과 공기 청정 모드,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 등 다양한 편의사항을 탑재했다 기아 차 관계자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안전, 첨단 편의사양을 기본화한 모델로 고객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 소울의 가격은 트림별로 프레스티지 1,910만원, 노블레스 2,101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2,293만원이다 2021 소울 이브이네, 프레스티지 4,187만원, 노블레스가 4,834만원이다 서울시 기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적용하면 2,993만원, 3,564만원으로 낮아진다 서울시 기준 전기차 구매